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The King of Fighters 97 싱글보드 최고 난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안해본 캐릭터가 뭐가 있지? 치즈도 안한 것 같은데 싱글보드에서는 괴종님 얻으세요? 여기 돌았네 좋아? 이 빠꿈하자 지금 존나 없는 기본기가 좀 말뜻지 못한다 정말 없는 기본기 가지고 내가 알게도 기술 몇개 없는걸 알고 있거든 와 존나 없는 기본기 가지고 엄청 좀 와 칠 뻔했다 정말 없는 극 정말 깨알같은 기본기를 존나 많이 벗겨먹네 싹 넘자 습 싹 넘자 습 응 그니까 그니까 진짜 잘할거에요 좋아요 어! 블러디 에이프님! 야 오랜만입니다 1번만이에요 오! 지겠다 네 간만이네요 간만이 왔으니까 시원하게 지르시죠 사막 용룡이니 태중산이 뭐세요? 컴퓨터 잘한다 레이프한다니까 얕잡을게 아니네 어 제가 담만에 또 엘프 플레이 보여드려야겠네 우리 블러디 엘프님 좋아하는 맛깔나게 좋아하는 침고이식 우리 엘프님의 침고이식 오! 킥 많이 때렸다 오! 킥 많이 때렸다 야만신님 먹으세요 아 저 원래 4기에요 몰랐어요? 원래 이정도 달라요 솔로몬님 먹으세요 치즈로 4기에요 봐봐 이렇게 압박하면 못나와요 자 끝났어요 솔로몬님 먹으세요 아 그래요? 어.. 다시 충전하셔야겠네요 하하 네.. 농담이에요 죄송해요 어 씨새끼 와.. 칼대공 진짜 존나 재밌게 하나요? 쏘알님 먹으세요 근데 아프리카가 그런거 같아요 히킹하니까 캐릭터들이 양악하기 너무 좋은 사이트가 아프리카인거 같아요 왜 컴퓨터 가면 잡기 보면 굉장히 넓어보이는 것처럼 보일까?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면 잡기가 저만큼 넓지 않거든요? 공 가버려야지 이 자식 바나나님 먹으세요? 우리가 하면 저렇게 되지 않아요 이것도 컴넥이니까 가능한 컴넥이니까 가능한 그니깐요 충전하기 전에 그걸 왜 충전한걸 왜 자꾸 충전했으면 회전을 시켜야죠 그거 왜 쟁여놔 가지고 해킹당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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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설령 해킹이 나간다 하더라도 막 크게 억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숙자님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끊없이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자 붙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 아니잖아 아프리카가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은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떡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이씨 떡볶언님 뭐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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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공개된건 95억이고요. 옵션이 15억 빠졌어요. 그 15억이 근데 거저에요. 거저. 제가 알기로는 3진인가? 옵션인데 한 시즌에 3진을 20개만 채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옵션이에요. 마디 옵션이 지금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에요. 무슨 뭐 매년 이제 10승 이상 찍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완전히 꿀옵션이에요. 그냥 거저 옵션. 내가 알기로는 한 해에 20개인가? 3진은 20개만 채우면 한 뭐 선발을 4,5번만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저지 거저. 에휴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뭐하냐. 하하하하하하 네 쌈방님 초코님 먹으세요. 하하하하 푸딩님 먹으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99도 한번 찍고 우리 엘프님 좋아하시는 플레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99는 베리마루 찍어야겠다. 돈값 하려면 매해 평균 자체쯤 2점대에다가 18승 이상 챙겨야 돼요. 그러면 리그를 씹어먹어야 돼요. 리그를 씹어먹어야 됩니다. 리그를 씹어먹어야 돼요. 완전히 씹어먹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요즘에 왜 평균 자책 2점째가 힘든지 아세요? 경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경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수수들이 로테이션 돌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후반가면 다 퍼져요. 안 퍼진 작년에 생각해보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안 퍼진 선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내가 봤을때 투수 입장에서 144경기가 무리에요. 안그래요? 엘프니? 5선발 6선발로 돌릴듯 하더라도 우리나라 투수 입장에서 우리나라 투수가 그렇게 스테미널에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봤을 때 별로 뭐 네 코우니 우재생빈니 뭐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어두워요. 우리나라 투수는 제가 봤을때는 투수를 하려면 솔직히 하드웨어 빠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 빠리 제가 생각해봤을때 190칩이 넘는 투수들이 많이 나와야되요. 일본만 해도 그래요. 오타리가 194잖아요. 그정도 체육가진 투수가 많이 나와야됩니다. 그래야 스테미너가 돼요. 스테미너가 돼. 스테미너가 돼. 공 공 위저도 세지고 솔직히 그거 무시 못하거든요. 피지컬이라는게 네 이거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잡단력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플레이만 관람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